프란치스코 교황이 받아줄 곳이 없어 현재 지중해 몰타현안 해상구조선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에 대해 유럽연합의 연대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. 교황은 6.1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봉헌된 3종 기도 후 메시지를 통해 지중해에서 NGO 구조선에 의해 구출된 수십 명의 난민들이 며칠 동안 안전한 육지를 찾고 있다며 이 사람들을 위한 연대 정신을 보여달라고 유럽연합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.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독일 NGO 구조선인 씨 워치는 지난달 22일 어린이와 미성년자 그리고 여성 등 32명의 난민을 구조했고 또 다른 구조선인 씨 아이도 지난달 29일 난민 17명을 구조했습니다. 그러나 이 두 척의 구조선은 몰타와 이탈리아, 스페인 등 인근 국가에서 모두 입항을 거부당해 현재 난민을 싣고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. 이들 난민들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리비아, 코트디부아로 출신이며 구조 이후 위생상태가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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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